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테리입니다. 국감이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오늘 서울 5개 지검 고검 인천 수원 의정부 춘천지검 수원 고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뜨거운 쟁점으로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국감 시작부터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가 되는 검사장들의 태도가 역시나 윤석열의 주문대로 전투적인 모습을 보였고 답변 태도도 한동훈의 답변 태도와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의 차장검사 비유 의혹에 대한 질문에 그게 국감장에서 할 수 있는 질의가 맞느냐는 식의 답변을 하지 않나. 전정부 검찰에서 수사했던 것들이라며 또 전정부 탓을 하지 않나. 국감을 받고자 하는 기관장들의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의겸 의원이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비유 의혹을 제기를 하자 김동훈을 비롯해서 국힘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유해주는 모습 속에서 역시 법위의 검사 집단들이구나. 역시 저들은 한통소이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 책임자가 수사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인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김의겸 의원의 발언 그리고 신봉수 수원지검장의 답변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검장님 우선 ppt 좀 봐주시겠어요 수원지검장님 이차장 이정섭 차장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정섭 차장님의 지휘하는 수사 내용입니다. 맞죠?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맞겠죠? 네. 보도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네. 하여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지휘를 맡는다 이런 내용인데 맞겠죠? 그런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확인된 것만 최소한의 확인된 최소한의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용인에 있는 모 골프장의 사위시던데 그리고 현재 그 골프장은 처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가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우선 위장전입입니다. 자 왼쪽이 도곡동에 있는 레미안 그레이튼 아파트라고 하는 것인데 왼쪽이 실제 거주지에요. 오른쪽이 104동입니다. 이래로 주민등록지를 옮겼어요. 같은 도곡동에 있는 같은 아파트인데 101동에서 104동으로 옮겼어요. 왜 옮겼느냐? 길 하나를 두고 옮긴 이유는 오른쪽 표에 있듯이 위에 있는 초등학교가 두 개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래에 있는 서울 대도초등학교가 명문초등학교다. 이래가지고 같은 동네인데도 길 하나를 건너서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게 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104동으로 옮긴 건데 제일 밑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친척 명의로 갔어요. 처가 친척, 인척이죠. 처가 인척으로 이정석 검사와 자기 딸만 데리고 부인은 그냥 놔두고 저렇게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대도초등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다음 아까 제가 골프장 사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의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 이래서들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 하는구나 돈 많은 분들이 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일 왼쪽이 골프장의 분쟁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고요. 가운데 있는 건 내용이 복잡하니까 넘어갑시다. 그걸 이제 처남이 요청하니까 그 현직 변호사를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를 추천을 해줘서 이 사건이 가볍게 끝납니다. 자 다음 이건 좀 심각해요. 이건 범죄 행위예요. 이 골프장에서 일을 하는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조회를 해줍니다. 자 제일 왼쪽에 보면 형 이 사람 수배자나 정과 있는지 좀 알아와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처남이 자기 직원에 저렇게 주민등록증을 찍어가지고 보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오른쪽 문자 카톡 내용입니다. 이 카톡은 이정석 검사의 부인 조아목의 교수입니다. 조아목의 교수와 그 친인척 간에 주고받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일 밑에를 보시면 헉 누구 앞에서 아줌마 전과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조심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사도우미인데요. 가사도우미의 전과 조회를 해줘서 그걸 저렇게 둘이 내용을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검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음 그런데 대신 또 처남이 운영하는 처가직의 골프장을 자기 골프장처럼 검사들, 선배, 동료, 후배 검사들 골프장 예약 엄청 해줍니다. 이 용인에 있는 골프장이 검사들 놀이터예요. 너무 많은데 제일 왼쪽 첫 번째와 두 번째 것만 보십시다. 그러니까 임땡땡 검사입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임땡땡 검사가 요청을 한 게 12월 1일이에요. 그래서 해줬는데 일주일 뒤에 똑같은 임땡땡 검사를 또 해줍니다. 임땡땡 검사가 부킹해달래 그런데 이름은 다시 알려줄게 하고 이름은 임호라고 해서 가명으로 예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예약만 해주는 게 아니고 비용도 깎아주고요. 시간도 원하는 대로 해주고 카트, 캐디까지 원하는 사람을 해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다 들어주죠. 다음 이정석 검사 주로 한 개의 기업 금융전문검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저승사자라고 알아요. 그래서 인사이동에 대해서 기업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데 정작 자신은 세금 체납이 엄청 많아요. 제가 확인한 것만 제가 확인한 것만 21년부터 23년 2년 동안에 확인된 체납액만 1863만 6천9백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안 내서 번호판도 영치가 되고요. 그다음 넘어갑시다. 처가에 사건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수소경찰서 관내에 사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 연락처 알려주고 전화하라고 해. 내 처남이라고 이미 통화를 했어. 이렇게 말해서 이 사건을 맞으면 검사가 경찰에 검사에서 검사에서 대처에서 검사 자 우리 수험지 검사님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이 자리에 이정석 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석 검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검찰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이라도 이정석 검사가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검사장님이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보여주신 자료는 저도 처음 접하는 자료인데다가 그 내용도 음영처리도 되어있고 해서 제가 알 수는 없는 자료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저희도 검찰 그 감찰 과정에서 문제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오늘 국감장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고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를 알고 있는데 오늘 하실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